칠레의 산티아고 요요 칠레의 산티아고 오늘 우리가 중간 멘트를 하게 됐죠 그쵸? 오늘 저랑 버논이가 중간에 고인캠을 가지고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건데 저희는 한국말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뭐 가르세요 이거? 사랑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실 수도 있나? 아실려나? 근데 케이팝을 좋아한다면 알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알려드린 다음에 다같이 그 말을 하면 약간 기분 좋지 않을까? 제가 가지고 있는 남미의 이미지가 굉장히 흥겨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계속 너무 기대돼 여러분 저희는 갑니다 안녕 Let's get it 비엔나? 비엔베리도스 비엔나? 비엔나 소세지가 비엔나 소세지가 어떻게 됐어? 베리도스 베리도스라는 소스가 있어 베리도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베리도스 자 이제 검사해볼게요 자 자 자기가 생각했던 답변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질문을 하면 다르게 답변하면 틀려 멘붕이 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을 답변은 똑같이 대답해 그럼 맞는, 맞지 않은 거지 아 유닛별 앨범 계획도 있으신가요? 네 저희 세븐지는 13명의 멤버 제가 지금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요 그래서 제가 디겸이가 진짜 인터뷰 잘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저 맨날 왜요? 계속 왜요? 달달달달 외우고 올라가면 딴 얘기하고 있어 달달달 때 까먹어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답을 정하고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라디X&젠틀맨이 뭐라고요? 아 이렇게 기습으로 물어보면 어디예요? 기습으로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 아 아 아 아 시끄러 모니터가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말고 합시다! 아 캐릭터한테 보여줘요! 네! 감사합니다! 네 하나 둘 셋 파이팅! 이런 말 굉장히 불안스러워요 다 잘 하면서 그래요 얼음 얼음 올렸다가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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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도 세븐툼 화이팅! 고잉 사이팅! 도겸아 멘트큐! 도겸아! 이게 왜 있어? 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비앤 베네누스와 다이몬 엣 커피 살 준비해! 커피 살 준비해! 커피 살 준비하라고! 여긴 어마어마합니다! 여긴 어마어마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우리가 실내 사티아고에 와서 무대를 보여준다! 사티아고! 오브리따! 미엔베리도스! 아따모스! 어맨! 沒 탔어있는 Peakrem start, 가리두 에어 루토 펠 이웃! 자 디아고! СТ웅! хорош gewoon 응원 아리바! 와우! associ기 바랍니다! 이의 뱅뱅이 도서 가로라라 호시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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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열정으로 원래 유명하다던데 그거에 딱 얼마나 열정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캐럿분들이 어디를 가도 정말 너무나 열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이렇게 들면 막 주별로 들어오니까 더 신나가지고 에너지를 더 드리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! 열정하겠습니다! 움직임이 왔네요 저도 보고 있어야 돼요 저랑 이렇게 10초동안 쳐다보면 저한테 빠질 거예요 오늘은 다같이 이렇게 특별한 반응이 많을 수 있도록 한편 특별한 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우체국은 정말 간단한 건데 제가 왜 했을 때? 여러분들한테 잠깐 듣기 싶은 말이 있어서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뭐라고 해요? 아니요?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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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생각한다는 뭔지 알아요? 사랑해요 어머 오 불쌍이 잘 알고 계시네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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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ns 나이 사랑해! 어린이리 사랑해! 뮤지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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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났습니다! 센티애고! 센티애고! 이중영! 이리 와요. 수고했어! 어땠어 오늘? 오늘? 재밌었어? 얼마나 재미있었어! 다르마 끝장만큼!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. 로쌌모! 마이아이 마이아이 팀 마이아이 잘 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우리만 이 빈츠들이 진짜 신기하다 파이팅! 하나 둘 셋 파이팅! 액션! 이쪽은 더 많아도 되고 여기 멋있다. 그치? 디엘 말고 얘기 좀 해봐. 디엘 프리스타임 마이 아이돌 프리스타임 마이 하하하하 네 방송사고야! 5초 이상 공간 나오면 방송사고야! 바로 바로 보여줘야지. 왜? 저는 디엘 괴롭혀요. 거짓말해요. 쥬니어 저를 괴로우를 못해요. 아닌데! 나 괴롭히게! 맘에 안 나와봐. 깨끗에 닦고 유빈이 나와디! 이번에 바빠가 왔다. 나 디엘 되게 좋아할 거야. 무슨 소리야? 저 하나도 안 좋아해요. 맘속에서 되게 좋아해요. 술천이 아닌 거지만 형 형 받아주는 거지. 형 안 받으면 누가 형 가겠어. 나도 형. 신발 받아줘!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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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뭔가 책을 많이 보고, 영화도 많이 보고, 그리고 내 주변 생활, 그리고 뭔가 그냥 다 느껴보면 생각을, 생각도 많이 뭔가 좀 깊어지고 모든 그냥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약간 주변 생활, 그리고 뭔가 이 세상 좀 진심으로 느끼면 되게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 정말 평소에 어떻게 바빴더라도, 일에 대한 어떻게 바빴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약간 이 아름다운 세상 느끼면 되게 편하게 편해지고, 희미도 되고, 생활하게 편하게 할 수 있다. 여러분한테 그런 영향을 주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좋은 저를 찾고 있고,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식사할 때마다 행복해요. 잘했어. 자. 잘 때도 되게 행복해요. 잘자. Yeah. 캐러드 좋아합니다. 입수면 더 하트예요. 이 끝은 미래와 지금 연결되는 선. 저는 뭔가 미래의 모습이고,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, 뭔가 이 선 연결되고. 미래에 제가 과거에 저한테, 너 지금 약간 힘들어도 약간 지치지 말고 제가 미래에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약간 모든 사람한테 약간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. 나는 그냥 이 안무의 정책을 좋아해요. 아, 정말. 그냥. 특별한 것 같아요. 이 안무를 그냥 포인트 정보입니다. 처음 중국어로 좀 나오는 건가요? 처음 중국어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에 기회되면 더 많은 중국어 언어 바꾸고, 중국어 말고 약간 세계에 약간 다양하게 언어 다 바꾸고. 우리 세계적인 캐러분들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 고마워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이거 가르쳐줬어. 뭐, 무슨 말이야? 그 말이야? 그 말이야. 괜찮아. 준비됐어요. 준비됐어요. 와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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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오, 오, 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, 고맙습니다. 지민이 형! 몬벌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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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보여요?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. 지기야 웃어. 아니 힘들어서 그래. 웃어. 고! 1, 2, 1, 시작! 와 진짜. 왜 이렇게. 마이 미웅이 끝냈습니다.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 넣었죠. 약간 조금 더 무한적인,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내고 싶어서 마지막 이런 문지를 썼습니다.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또 새로운 병원이었습니다. 맞아요. 나중에도 더 좋은 곡을, 좋은 안무를 나올게요. 마이 미웅이는 한국 버전, 좋은 버전. 둘 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기도 열심히 찍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마이 미웅이에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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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